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1번의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 필터에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2셀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필드명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조건이라서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은 동이 나리동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드함수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AND라고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동이 입력된 A3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나리동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문자로 처리하셔서 큰 따옴표 입력하신 다음 심표 두 번째 가족수가 홀수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S 입력하시고 ODD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족수가 입력된 C3을 선택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드에 대한 괄호 닫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동, 호수, 가족수, 정기까지 4개 필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제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4개 필드를 추출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18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2부터 제3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제5부터 M5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이동이고, 그 다음에 가족수,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된 상태에서요. A3부터 H18셀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조건은요. 동이 한수동이고, 뭐뭐 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함수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을 선택하되 A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신 다음 그 값이 한수동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두 번째, 납부일의 요일이 월 또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이란 함수를 주기 위해서 OR 함수가 필요하고요. 요일에 해당한 값은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구합니다. H3에 입력된 H3, H4, H5,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요. H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심표, 월요일부터 숫자 1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리턴 타입을 2를 입력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1 또는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이 숫자 1이에요. 수요일은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납부일 선택 F4, F4 눌러서 H어를 고정 리턴 타입을 2를 해서 월요일부터 월, 하, 수 수요일이니까 3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눌러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한수동이면서 납부일의 요일이요.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용지 너비가 1페이지, 용지 높이가 2페이지로 맞게 자동 배열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탭에 가시면 자동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자동 맞춤에다가 너비는 1페이지로 하고요. 높이는 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높이 값을 2로 주시고요. 그 다음 A2부터 J33 영역을 인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트 탭에 가셔서요. A2부터 J99 좀 미리 설정이 좀 되어 있었네요. 미리 제가 확인차 했던 작업이 좀 들어 있고요. A2부터 J99 영역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홀수 페이지 하단에 그러면 머리끌 바닷가를 클릭하시고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실 건데 아래쪽에요.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닷글 편집 위쪽에 가시면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선택할 수 있고요. 홀수 페이지에 저희는 왼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홀수 페이지 왼쪽 하단에 그 다음에 짝수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번호 삽입하시고 뒤에다가 쪽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짝수 페이지 바닷글 클릭하셔서 오른쪽에다가 페이지 번호 삽입 그 다음에 쪽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다시 시트 탭에 오셔서 우리는 반복할 행에다가 이 행이 반복될 수 있도록 행머리 끌 2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셨을 때 전체 내용이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될 거고요. 너비는 1 그 다음에 높이는 2로 했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되고 그 다음 반복할 행은 이 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행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다 인쇄가 될 거고요. 짝수 쪽과 홀수 쪽에 페이지 번호의 위치가 왼쪽 오른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전기 사용 요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전기 사용 요금은 기본 요금 아래쪽에 가셔서 표사에 가셔서 기본 요금을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 곱하기 그 다음에 전력량 요금을 곱한 다음에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가족수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과 가족수에 따라서 할인율은 좀 달라집니다. 값을 찾아다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사용 요금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V6컵 사용하실 거고요. D3의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에 전기 사용량에 가서 찾을 겁니다. 우리는 전기 사용량에 가서 A29부터 우리는 기본 요금까지만 구하실 거니까 C33까지 선택하셔도 되고요. D33까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선택한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신표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서 기본 요금을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유사일치는 생략하실 수 있고요. 또는 추루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두 번째 전기 사용량을 곱하겠습니다. D3 곱하기 이제는 아래쪽에 전력량 요금을 찾아서 곱하겠습니다. V루커 밤수 사용하실 거고요. 아까하고 동일한데 우리는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3 대신에 4라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뒤쪽에 추루는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1 빼기 우리는 할인율을 찾아올 건데요. 할인율은 V루커 밤수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V루커 밤수 쓰셔서 첫 번째 찾을 값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D3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는데 우리는 전기 사용량이 있는 A29부터 G33까지 단수식을 복사하더라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 영역에 가서 이제는 몇 번째 열이다 라고 열의 위치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그 열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라고 열의 위치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열의 위치는 가족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심표 C3 가족수는 1, 3, 5 라고 입력된 데이터에 가서 찾겠습니다. E27부터 G27까지 단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라 보다 작은 데이터에서 찾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참조한 데이터가 내림차순 되어 있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이면 저희는 1이라는 값이 반환되는데 이쪽에 있는 열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V6컵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참조하는 표는 A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번째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면 1명 이상 3명 미만은 1이라는 숫자가 구해집니다. 앞에 있는 1, 2, 3, 4에 해당한 값을 더해야만 5번째 열이 되니까 더하기 4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V6컵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1 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정기 사용요금이 계산이 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식을 이용해서 정기 사용요금을 계산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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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fm 입력된 값은 승강기 승강기 정기료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공동금액과 그 다음에 호수를 입력받습니다. 문제에서요. 호수의 왼쪽 한 글자는 층수를 나타내고요. 층수가 2 이하이거나 공동금액이 만원 이하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통해서 left 호수의 왼쪽의 한 글자가 층수를 나타내는데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주실 거고요. 공동금액이 만원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다 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나타내고 2 이하이거나 공동금액이 만 이하이면 공동금액의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공동금액이 작거나 같습니까? 근데 제가 오타가 있나봐요. 공동 위쪽에 오타가 공동금액 그 다음 아래쪽에도 공동금액 아 여기 아 덴이라고 썼네요. 엔드라고 입력해야 될 거를 덴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한다면 그래서 엔드라고 작성해야 될 거를 덴이라고 작성해서 오류가 발생이 됐고요. 엔터 그렇다면 FN 승강기 전기료는 공동금액의 공동금액의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0.3 이라고 입력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S 라고 입력하신 다음 승강기 공동 어 공동요금의 40% 라고 하겠습니다. 공동금액 곱하기 40%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서를 승강기 전기료 에다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이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을 불러올 때 매크로 보안 컨텐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듈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값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파일을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종료했다가 다시 불러왔는데 화면에 보안 경고에서 컨텐츠 사용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사용자 정의함수는 작성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가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을 드린 게 있네요. 엔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OR이라고 써야 되는데 AND라고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모듈에 가서 두 번째 작성한 거는 지우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OR이라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AND라고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 층수가 2 이하 이거나 또는 OR이라는 함수를 이용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맞고요. 오른쪽 닫기 커서를 G3에 갖다 놓은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가 있고요. 이제는 모듈로 표시가 되지 않고 사용자 정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시습하실 때 보안 경고에 컨텐츠 사용을 꼭 하셔야 매크로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공동 금액 선택하고요. 호수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2층 이하이거나 공동 금액이 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는 공동 금액의 30% 그 외에는 공동 금액의 40%를 승강기 전기료로 계산합니다. 라고 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호수와 공동 금액을 이용하여 단위별 공동 금액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별 공동 금액은 공동 금액에 공동 금액을 호수의 끝자리가 1이면 20 2면 40 3이면 50으로 나눈 몫에다가 원을 붙여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함수 쓰시면 되겠고요. 호수에 가서 심표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호수의 오른쪽 한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값이 추주함수를 통해서 1이면 저희는 20 2이면 40 3이면 50이라고 하겠습니다. 20 40 50을 입력하고 엔터 그럼 현재 1이니까 20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2 3 해당한 값에 20 30 40 에 해당한 값이 구해지고요. 그 값을 호수 끝자리가 1이면 20 40 30 으로 나눈 목 공동 금액을 이 금액으로 나눈 몫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몫을 구하겠습니다. 커션트 공동 금액을 심표 조금 전에 추주함수 소송에서 구한 20 40 50 중에 하나로 나눌 거고요. 가로 닫고요. 끝에다가 구한값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갑 전기를 이용하여 표2에다가 B22부터 B24 영역에다가 동별 전기가 전체 전기 평균보다 큰 가구의 전기합계와 세대수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계속 구하시는 작업을 할 건데요. 큰 값에 대해서 표시하겠다. 네. 저희는 먼저요. 컨케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한 다음에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C-O-N-C-A-T 라는 함수는 M% 연산자처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11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문제에서 동별 한수동 나리동 장미동 동별 그 다음에 전체 평균보다 큰 데이터에 큰 데이터에 정기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 1120이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예시로 그럼 첫 번째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동해 데이터가 있는 A3부터 A18셀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한수동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고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괄호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체 전기의 전기가 전기 사용량이 있는 D3부터 D18행의 데이터가 수식을 우리는 복사할 거니까 현재 선택한 영역은 F3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 값이 평균보다 큽니까?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전기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평균값도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합니다. 그 다음 평균값 이상이고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에버레이즈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어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실제 우리는 합계를 구할 건데 합계는 정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위쪽 가서 클릭할까요? 지금 함수가 작성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위쪽을 클릭할게요. 썸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정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로 가로 열고 다시 심표 보통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는 몇 건 인지를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 인지를 구하겠습니다. 썸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정기 사용량만 넣지 않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개수를 구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심표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컨케드라는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배열 수식입니다. 라고요.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복사하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네요. 몇 세대라고 세대를 입력하는 걸 빠뜨렸습니다. 가로 앞에다가 닿는 가로 앞에다가 세대라고 입력하고요. 세대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한수동의 전기 사용량이 평균 이상인 데이터에 전기의 합계를 구했고 합계를 구한 데이터가 몇 건이었는지 계수를 구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리동 장미동 에 해당한 값에 구한 값을 합계와 몇 세대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호수 전기를 이용하여 동과 호수와 전기를 이용하여 표 3에 다가 E22부터 G24 영역에다가 동별 호수별 끝자리별 최대 전기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세로로는 동이고요. 오른쪽은 1호 2호 3호 에 해당한 호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맥스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if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조건을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우리 동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같습니까?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D22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하지만 옆으로도 복사합니다. D22 D23 D24 F4를 하나 둘 세 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밸류 함수가 있어요.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이고요. 밸류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 한 글자를 구합니다. 라이트 라이트 함수를 호수에 가서 B23부터 B18세를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고요. 한 글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밸류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변환하고요.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E21 F21 G21 과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전기 사용량 킬로와트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D3부터 D18세를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브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하시면 동별 호수별 전기 킬로와트에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현재 B4셀부터 B4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실 건데요. 파일은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되고요. 피버 테이블 클릭하시고 CSV 파일은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선택하셔야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눌러서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C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커말 1급의 문제 3권의 상시 문제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수강현황입니다. 선택하고 열기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탭이 아니라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가져오고자 4개의 필드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가져오지 않을 건데요. 수강생 코드는 가져오지 않음 수강생 명도 가져오지 않음 주소도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강좌 코드도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강좌명가 강사명가 수강료도 가져오지 않고 수강료 학계도 가져오지 않고 납부액 과 미납액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저희는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B4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고요. 강좌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강사명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납부액을 갑에다가 미납액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강좌명 필드에 대해서 아래 현재 모두가 선택이 되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를 플러스를 누르셔서요. 여러 항목 선택으로 바꾸 선택에 체크를 하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리스타 중급 과 바이올린 중급 과 다 중급 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일단 5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중급 하나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하셔서 바리스타 중급 그 다음에 바이올린 중급 앞에 체크 그 다음에 수채화 그리기 중급 그 다음에 영어 해야 중급 그 다음에 오카리나 중급 그 다음에 종이접기 중급 그래서 중급에 해당한 데이터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납부액 필드를 필드 하나를 추가하셔서 음 우리는 납부액 필드를 하나를 갑에 다가 추가하시고요. 합계 납부액 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납부액 비율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갑표시 형식에서 현재 문제에서는 음 합계 비율로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납부액과 미납액에 대해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기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필드 설정에 합계는 맞고요. 표시 형식에 회계에 통화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미납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회계에 통화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옵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저희는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 대한 체크를 옵션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D6 셀에는 D6 셀에는 클릭하시고 D4 부터 D9 영역의 데이터를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선택하시고 2% 부터 7% 까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데이터 표를 작성할 건데요. 현재 변하는 값은 행과 열 두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월 나비 금액이 계산된 B8 셀을 연결하시고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B13 셀 수식을 연결하셨던 셀부터 값의 변화가 있는 연 이율과 상한 기간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행은 2%부터 7%는 연 이율이고요. 상한 기간은 12개월부터 60개월까지 있는 B7 셀을 선택하시고요. B6 셀과 B7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행과 열에 변하는 값에 따른 월 나비 금액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1층 에서부터 3층 까지 전기 사용요금 과 단위별 공동 금액 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계열을 수정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을 수정 한다. 그러면 전기 사용 요금 과 단위별 공동 요금 표시될 현재는 사용요금 과 단위별 공동 요금 말고 전기도 좀 들어와 있네요. 이 부분을 수정 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의 영역은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그 다음 우리는 전기 사용요금 과 공동 요금 을 추가 하겠습니다. 2부터 22 영역 1층 부터 3층 까지 네요. 그럼 1층 부터 3층 까지라고 하면 22 부터 28 셀 그 다음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단위별 공동 요금이 있는 G2 부터 G8 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로 항목축 레이블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 호수가 있는 B3 부터 B8 까지 아래쪽에 항목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항목축으로 B3 부터 B8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트의 전기 사용요금과 단위별 공동요금을 1층부터 3층까지 해당한 데이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4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에 빠른 레이아웃 이라고 있고요.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하신 다음 레이아웃 4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단위별 공동요금 계열의 막대를 파란색 막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 되지 않으면 주황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단위별 공동요금 계열은 표시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보조축을 체크하신 다음 보조축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추가하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추가하신 다음 차트 제목은 추가구 C1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 입력하시고 C1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서 차트 제목은 C1셀 가 연결시킵니다. 다음은 기본 가로축 제목을 추가하기에서 차트 요소의 축 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기본 가로 축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다시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P2셀에 있는 호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P2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축 제목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주 세로 눈금선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눈금선에 기본주 보조 세로 기본주 보조 세로 라고 선택하시거나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세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범내는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범내에서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저희는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라고 체크하시고요.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입니다.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선택하시고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자 효과가 표시될 수 있도록 차트 서식 다섯 문항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하실 건데요.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단추를 H3부터 I4 영역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요. 확인을 누르시고요. 저희는 B9부터 E9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9부터 E9 영역을 F9 영역을 B9부터 F9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값이 양수이면 숫자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0 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양수 음수 영 문자 형식으로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양수 두번째는 음수이면 빨간색으로 빨강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음수이면 빨간색으로 역삼각형을 셀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고 별표 입력하고 한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숫자는 오른쪽에 붙여서 0.00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0이나 텍스트이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세미콜론 한번 두번 누르셔서요. 0과 텍스트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생략해서 세미콜론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우리가 표시할 텍스트는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선택하시고 단추는 H6부터 J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를 앓두기 액체로 매크로 이름을 일반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 다시 한번 확인 저희는 B9부터 F9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충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일반 서식 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 그 다음에 일반 서식 서식 적용 일반 서식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세번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등록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전기료 등록 폼을 보이겠습니다. 점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개체에 가셔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전기료 등록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누릅니다. 개체에서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프로시저 에서는 이니셜 라이드를 선택합니다. 폼의 초기화 작업은 txt 납부일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함수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cmb 동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네요. 동점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는 g5부터 g7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폼 초기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료 등록 폼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세 번째를 먼저 할게요.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종료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제시된 이미지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란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m% 날짜 시간 다음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폼을 종료 합니다. 입력하시고 신표 우리는 vb ok only 라고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타이틀은 위쪽에 폼 종료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 하겠습니다. 라고 업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전기료 등록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추가하실 건데요. 일단 데이터를 입력할 행위 위치는 A4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위 개수를 구해서 i 라는 변수에 다가 i 는 range 기준이 A4 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현재 연결된 행위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현재 카운트를 해보시면 A4 셀과 A3 셀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두 개 행위라고 인식이 될 거고요. 우리는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3을 합니다. 다음은 셀즈 i, 조금 전에 구한 행위 첫 번째 1 a열에다가는요 동을 입력할 건데요. 동은 폼에 가시면 cnb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동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셀즈 i, 2에다가는 두 번째는 현재 폼에서 호수 tst 호수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는 tst 호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엔터 네 번째 엔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까지 3은 c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4는 d열 5는 다섯 번째 열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열은요. 정기 입력된 txt 전기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네 번째 있는 값은 전기료 전기료 인데요. 전기료 는 포맷 함수를 문을 사용해서 표시 예와 같이 천단의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실 거고요.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202 하면 전기 i, 3에 c열에 입력된 값이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으셨던 전기 kW의 값이 2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i,4 에다가는요. 4에다가는 문제 나와있는 식대로 입력할 건데 문제는 포맷 문을 사용해서 작성한 형식을 작성할 겁니다. f-or m-a-t 라고 입력하시고 문제 나와있는 값 x730 도하기 그 다음에 sales i,3 에 입력된 값에다가 곱하기 78.3 을 곱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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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 가로 닫고 엔터 다시 20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sif를 통해서 다음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sif 2, l, s2 i, 3의 값이요. 400 이하 입니까? 201부터 400 이하 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260원 1260 더하기 전기 킬로와트 에다가 147.3 을 곱하겠습니다. 7.3 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처럼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 400 이하 가 아니라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sales i, 4의 작성된 식 에다가 6060 을 도하고요. 1260 대신 6060 을 도하고 전기 킬로와트 에다가 215.6 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수정하시고 포맷 형식은 동일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납부일 입니다. 납부일 은 txt 납부일 줄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신 다음 그 외쪽으로 문제에서 네 따로 언급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가 나올 거고요. 동은 한수동 나리동 장미동 에 있는 걸 목록에 추가가 되었는가 300 이동 2호 그 다음에 200 이상 200 400 이하 이렇게 조건이 있었죠. 임의로 값을 한번 입력해 보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전기의 사용량 에 따라서 전기료 가 계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